저는 그 이자리에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번 앨범에 어쿠스틱 버전으로 어 곡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 파트 말고 다 들었을 테니까 제 파트는 불러보고 싶었던 파트가 있어요 어 그거 불러보고 싶었던 민현이가 그 데뷔 파트인데 브릿지 파트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 계절이 바뀌어가도 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 불러 민현이는 민현이대로 앨범에 수록된 곡이 다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